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얻을 것이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요.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.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.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,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시험당할 때마다 분명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. 뭡니까? 나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. 나는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어.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다.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.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